충남도가 올해 노후안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시설 개선 사업을 확대 시행할 방침입니다. 도는 그동안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시설 개선 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기존의 성과를 토대로 1월 중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2011년도 확대 시행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. 한편 충남도는 지난 2009년에서 2010년까지 총 16억 원을 투자해 노후도가 심한 주택 400여 세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